안녕하세요. 저는 수능을 앞둔 언어 영역 강사입니다. 수능 외국어 영역, 언어 영역 강사, 수학선생님 사회탐구 영역. 왜 나오셨다고요? 학생들은 위로하고 수능 뛰고 있을 거예요. 최소한 몇 점 정도 올라갈 수 있게. 만점 가능합니다. 수능에 두 번이나 나왔죠. 이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. 그런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산이고요. 그러니까 심정서는 우리의 미래야. 지비완. 공간이 펴진다. 퀸!